안녕 어디까지 가니 읽어줄게요 낙가무라 마키의 글 하야시 켄조 그림 도서출판 아들과 따알 어디까지 가니 개미가 동그란 구멍에서 나오고 있어요 동글동글 여럿이 줄지어 나오네요 아 개미 가족인가봐요 쪼르르 쪼르르 길게 늘어선 개미들이 다같이 줄을 맞춰 가요 쪼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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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도 줄을 벗어나지 않아요 쪼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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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도 쉬지 않아요 쪼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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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개미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이리저리 허둥지둥 이리저리 허둥지둥 아이코 내가 놓고 간 구슬 때문이었네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개미들아 놀랐지 미안해 쪼르르 쪼르르 개미들이 줄을 맞춰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쪼르르 쪼르르 그런데 개미들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? 쪼르르 쪼르르 어디 갈까요? 아 내가 흘린 과자가 있었군요. 냠냠 쩝쩝 냠냠 쩝쩝 먹고 있네요. 맛있게 먹어 개미들아 고마워. 오늘은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